이 행거가 터지겠어, 이제. 어? 이 행거가 터지겠어, 하나 더 사야겠어. 왜 이렇게 많아, 옷이야. 야, 이거... 엄마, 나 옷 언제 사줬지, 마지막으로? 너는 맨날 내가 옷 사준다고 그러면 싫어하고 그러니깐... 한 입어볼게, 한번 사줘와봐. 뭐야, 옷이 왜 이렇게 많아? 한 30벌 되겠는데? 이거는 파는 것도 못 봤어. 그거 선물 받은 거야, 안 산 거야. 우와, 진짜... 그거 선물 받은 거야, 안 산 거야. 우와, 진짜... 나나 엄마가 준 거야. 그건 산 거야. 이거 좀 비싸 보인다?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쟤 옷 사준 적이 없는 거예요, 1년 동안. 그럼 아까 너무 충격 먹었어요. 어떻게 딸내미 옷 하나도 안 사주고... 기본 옷이 있다? 쟤 2년밖에 안 살았는데... 여기도 있네, 엄청 많네. 이거 다 옷이잖아. 하지 마. 근데 이거 다 내 옷 아니야, 여기 있는 거? 네 옷 디보가 맞잖아. 응. 하나 줘봐, 네 옷. 디보 입혀보자. 처음엔 이렇게 검소했어, 우리 디보도. 이거... 너 몇 살 때 입은 옷이지? 몇 살 때 아니야, 이거 나 지금도 맞아. 잘 어울려. 아이, 이뻐. 아이, 서순이 언니 언니. 귀여워. 아이, 서순이 언니 언니. 귀여워. 강아지가 있으니까 약간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해줘요. 그래서 안 싸우고, 오히려 싸우다가도 강아지 때문에 풀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서순이가 뭐가 트러블이 있을 것 같은데, 라고 했을 때의 방향을 강아지로 돌리니까 그걸로 풀어지는 것 같아요. 이제 가장 개발한 brain 조절이 나오죠? 이벤트 상대가 안 봤을 때, 그런 방향으로 감사드립니다. 아멘. 모두가 타이틀 때의 방향으로 감사드립니다.